얘도 만든지가 한 9년 그 정도 될 거에요 2011년 그때쯤에 완성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예쁜 카페에다가 자동차를 이렇게 세워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베이스로 딱 세워놓으면 예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이제 이 자동차 요 차 이름이 이제 스즈키라는 일본 메이커에서 나온 카푸치로는 자동차 거든요 2인승 스포츠카 굉장히 쪼그마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모닝 그 정도 크기는 할 겁니다 카푸치노 차는 제가 만든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필름통이잖아요 이거 필름통에다 이제 군제라카 군제라카 신나를 쓰고 있고 이게 제가 기억으로도 한 군대 갔다 와서 99년인가 2000년인가 2001년 아마 그때쯤을 기억하는데 그때 올림포스 에어브러쉬 지금 이거 생산 안하죠 리치펜 하고 올림포스 이 두가지 썼었는데 거기에 또 그걸 써서 이제 부품들 이렇게 칠했고 이렇게 칠해 놓은 부품들을 이렇게 하나씩 안씩 가지고서 색칠을 해 가지고 칠해서 이렇게 조립을 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그때는 굉장히 꼼꼼하게 찍었어요 이렇게 하체를 이런식으로 색칠해서 작업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 드리려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보시지만 요즘은 이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워낙 이제 단순하게 나온 키트라서 뒤쪽이 텅 비어 있었던 녀석인데 이걸 플라판으로 일일이 다 막아주고 퍼티로 이렇게 다 이제 메꿔서 틈새 없이 싹 다 메꿔서 세척을 저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색칠을 해 가지고 이제 실제 자동차 시트 처럼 저렇게 색칠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오픈이 된 자동차다 보니까 안전벨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모양대로 일일이 다 잘라 줬어요 예전에 플라판 자르고 그러니까 두꺼운 거 잘라서 얇은 거 잘라 벗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양을 잡았죠 정확히 아니더라도 한 비슷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예전에는 이제 요런게 나왔어요 요즘도 이제 나오긴 하는데 이 끈을 이렇게 딱 빼서 이쪽에다가 안전벨트 실제 안전벨트 처럼 요런 식으로 딱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붙여줬습니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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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에다 이렇게 일일이 벨트를 만들어서 붙여줬죠 대강의 모양만 만들어 놔도 느낌이 사니까요 이게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워싱 유어 워싱 같은 것도 해 줬고 그때 이제 자동차를 정말 자동차처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대시보드 안쪽에다가 저렇게 데칼 붙여주고 이렇게 해서 운전석을 요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이때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다음에 차체 예를 들면 물사포질 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스펀지 사포 쓰고 하지만 그땐 종이사포 하고 이런 이제 쓰림 스펀지 사포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일일이 다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와이퍼 와이퍼가 너무 이제 차에 몰드가 돼 있는데 모양이 너무 안 예뻐서 제가 다 잘라내고 일일이 다 갈았죠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작업을 또 할 건데요 일단 서페이서를 뿌렸고요 그래서 데칼을 일일이 다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가 찍은 사진인지 모르는데 인터넷에 이제 사진이 있길래 저거를 자작 데칼로 출력한 다음에 유광 클리어를 일일이 다 뿌렸습니다 테두리 살짝 남기고요 그러고 나서 물에 담궈서 이렇게 차체에 다 붙여줬어요 투명 데칼이라서 밑색이 올라오는데 차체를 흰색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보일 수가 있죠 이게 그러면서 오레탄 클리어 유광으로 차체를 이렇게 칠해서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아우 지겨 마스킹 창틀 칠하려면 얘는 오픈카 타입이라서 이 전체가 또 검정색이에요 아주 다시 이제 이걸 반광 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떼 냈죠 그 다음에 아까쯤에 와이퍼를 다 떼는 이유가 요거 메탈로 된 이제 그 부품들 다 잘랐고 다시 붙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붙이고 테일램프도 붙이고 앞쪽에 또 붙이고 요즘 자동차들은 이게 없지만 옛날 자동차들 그때 한 90년대 80년대 자동차들은 이런 마크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붙이고 다녔었고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자동차들 다 이렇게 했고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베이스는 철도 모형용으로 그러니까 건축 모형이나 철도 모형용으로 화방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라가지고 이 베이스판에다 붙여줬고요 그래서 투명판 투명판을 작업해 준 이유가 그때 썼던 재료가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때 원래 이제 플라판을 써도 되지만 플라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나무들 나무는 이제 발사나무들 얍실하면서도 가공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잘랐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약간씩 이제 틈새 사이가 있는데요 그렇게 좀 좀 더 이제 리얼한 느낌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죠 그러고 나서 요거 이제 벽돌재료 같은 거 벽돌재료 이것도 이제 화방에서 팔아요 그래갖고 통째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카페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쉐입을 이렇게 잡아주고 아까 이제 투명으로 만든 거에다가 발사나무를 붙이고 이렇게 판을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모양이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오죠 이게 원래는 이 정도 높이까지 가려다가 너무 사이즈가 낮은 거 같아 가지고 위를 좀 더 높여줬어요 여기다 간판을 붙여 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유화 던트시엔나고 로우엄버를 탭핀 타인다가 물기에 8대 1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워싱을 싹싹 해줬습니다 싹 쓸어 내리면서 그리고 나서 바닥도 같은 방식으로 검정색을 음영을 넣듯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 살짝살짝 넣고요 그 다음에 갈색을 살짝 조색을 해줬어요 일일이 섞어서 조색한 거를 또 이렇게 물깨에서 살짝 뿌려주고 그러고 나서 패널라인 액센트로 사이사이에다 일일이 다 넣어주고 나서 에나멜 신나이에다 티슈를 묻혔고 이렇게 싹싹 닦아냈습니다 골진대만 남을 수 있게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간판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간판 만드는게 너무 이걸 대체 어떻게 만들지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깎아 사먹고 남은 뭐라고 하죠 포장비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걸 밑에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나서 이외에다 커피가루 커피가게에서 남는 그 커피 찌꺼기 있잖아요 커피가루 이게 헤이즐러 커피였나 아무튼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를 위에다 이 밑에다 오공본드를 바르고 거기다 뿌려서 붙여줬습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조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항집 이라든가 인테리어 가게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이런 조화를 하나씩 사서 이렇게 담쟁이 덕훌처럼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붙여줬어요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간판은 이 모양으로 호요이상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아까 그 포장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살짝 해서 커피 한잠만 빨고 이렇게 적어 가지고 붙여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자 같은 거 간단한 소품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뭘 잡으려고 했냐면 조그만 거 이런 의자라든가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간판이라고 해야 하나 이것도 잘라서 메뉴들 다 일일이 작성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줬어요 저거 가게 한편에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귀여운 피규어 요것도 이제 가사폰 뽑으러 갔다가 우연히 이제 비슷한 느낌의 피규어를 봐가지고 만들어 붙여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조명도 이렇게 붙여줬고 그렇게 차를 한쪽에 세워주고 원래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만 만들어도 굉장히 어 예쁘네 사람들이 막 좋네 보기 좋네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조금씩 아쉽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썰렁한 느낌 처음엔 자동차의 배경 정도로만 생각하고 간단하게 작업을 했는데 아 이거 좀 너무 심심하지 않냐 싶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손질을 해 준 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게를 좀 더 예쁘게 꾸며줬어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조화 라든가 얘들은 그 제가 이제 작업 미니어처 작업할 때 제가 많이 쓰는 거 드라이플라워 그런 애들이거든요 걔들을 진짜 이제 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더 풍성한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줬고요 가게가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에 뒤쪽 이제 이런 철문 철대문 같은 이런 느낌 요걸 뒤에다 붙여줬고 그 다음에 가게 테두지로 얘가 좀 심심하니까 여기를 풀로 이렇게 싹 돌려줬습니다 이쪽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아예 이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거는 소품샷 같은 파는 거 그걸 해서 이렇게 다 붙여주고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예쁜 모습이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위에서 오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자동차도 얘가 워낙 만든지 오래되다 보니까 부분도 떨어져서 사이드미러도 없고 그러는데 그리고 창문 안쪽으로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보면 뻥 뚫려 있어요 이 안에 다 보여요 안에서 바깥쪽이 보여요 원래는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지만 재밌게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이런 작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